반갑습니다. 공공운영시설 노동자 부위원장 맡고 있는 이사명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이 발표식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저희의 목소리를 조금이나 같이 동질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저희는 부산에 16개 국군 중에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미화원들입니다.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과정에 보지 않게 야간에 생활수색을 수급하고 운반하는 그런 청소노범자들입니다. 이 청소노범자들은 우리 지금 부산시당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부가 이 정책을 20여 년 전부터 바꿔왔기 때문에 주간에 일을 해야 되는 일을 야간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럼으로써 그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내몰리게 됐습니다. 그런 생활을 20여 년 능두로 오는 과정에 말 그대로 노동착취와 인권 탄압을 받는 것을 예사로 받아들였습니다. 실제로 이분들은 자기가 일을 했던 노동에 대한 대가에 대한 임금을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도 조차 몰랐습니다. 그냥 그 회사의 사장이 월급을 주면 주는 대로 감사하다고 큰절을 할 정도로 까마득한 세월을 보냈습니다. 그 노동자들이 20년 전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의 안정이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은 험난하기만 합니다. 오늘 얼찌 발대식에 지금 우리 노동조합에 있는 조합원들은 전부 다가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우리 노동조합의 문을 두드리는 조합원들은 앞으로도 민주당의 당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노동자가 정책을 바꾸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. 그 정책을 하나하나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인들과 같이 연대를 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우리는 선택을 한 겁니다. 이런 선택이 지금의 과제 자리를 만들어왔고 앞으로도 어느 위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손잡았던 손 놓지 말고 함께 끝까지 가졌으면 고맙겠습니다. 그리고 청소노동자들 보시면 혹시나 어떤 분들과 코를 맞고 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도 한 가정의 과장입니다. 인격체가 있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인격도 받아야 됩니다. 그런데 외면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주변에서 그런 분들 보시면 따뜻한 격려 한마디로 해주시는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